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에서 어느 바보가 리어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라. 그는 바보가 아니라 현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으니까요.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관계를 잘못 맺으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경험으로 스스로 깨쳐야 하는 건데, 이럴 때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인간관계 사용설명서를 읽어드릴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듣다 보면, 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오늘 이 책을 통해 배워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베푼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호성의 법칙 활용하기 신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준 만큼 받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 안나와 윤정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사이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영화도 보고 공연도 관람하면서 서로의 가족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대학을 가게 되면서 졸업 후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안나가 사는 동네에서 윤정을 마주치게 됐다. 알고 보니 윤정이 안나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10년 만의 만남이었다. 안나는 중견기업에서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편도 변호사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편이었다. 하지만 윤정은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다시 직장을 구했는데, 이전보다 벌이가 신통치 못했다. 윤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쪼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풍족한 편도 아니었다. 안나는 윤정을 몇 번 만나고 나서, 윤정의 경제적 상황이 자신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에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신이 먼저 계산을 하곤 했다. 처음에는 안나의 그런 행동을 윤정이 말리면서 자신도 똑같이 계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안나는 윤정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안나는 윤정과의 만남이 꺼려지기 시작했다. 윤정의 목까지 돈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의 돈은 안나에게 그리 큰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윤정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만남의 횟수는 계속 줄어만 갔다. 안나와 윤정의 관계가 서먹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예상을 했겠지만, 1차적인 원인은 윤정에게 있다. 안나가 경제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윤정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가 서먹해진 것이 단지 윤정만의 잘못일까? 그렇지 않다. 안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윤정의 경제적 상황이 풍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커피나 영화 비용을 못 낼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안나 입장에서는 윤정이 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다 보니, 윤정은 그런 안나의 태도를 당연시하게 됐다. 심리학의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작은 호의라도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빚을 진듯한 기분이 들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는 법칙이다. 길을 가늘 사람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새로 개업한 가게를 구경하라고 하는거나, 보험 설계사가 상담을 하러 오면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상호성의 법칙을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역상호성의 법칙 정도가 될 듯하다. 역상호성의 법칙이란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의무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나와 윤정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앞서 설명했듯이 안나는 윤정이 호의를 베풀 기회를 박탈했다. 물론 선의해서 그런 것이지만 안나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주고받는 것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만약 안나의 생각이 좀 더 깊었다면 큰 돈이 드는 일에는 자기가 지불하고 작은 돈이 드는 일에는 윤정이 지불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했다. 그런데 혼자서 어떤 일에서든 모든 비용을 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윤정에 대한 서운함이 생겨난 것이다.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받는 기쁨이 있고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안나는 간과했다. 반대로 윤정 또한 안나의 호의가 지속되자 그게 호의이고 배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다. 호의가 물과 공기처럼 원할 때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상대의 호의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되풀이 되면 이제는 상대의 호의를 의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다. 생각이 이 지경에 이르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기분은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려니 했다가도 계속 베풀기만 하는 상황에 지치게 되면서 상대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가장 효율적인 관계 맺는 법 미시건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엑설로드는 이기적 본성을 지닐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가장 협력을 잘 끌어낼 수 있는지 연구했다. 그는 컴퓨터 게임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략을 실험해 보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시 전략 상대의 전략에 상관없이 무조건 협력한다. 둘째, 올디 전략 상대의 전략관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반만 한다. 셋째, 다우닝 전략 첫 게임에서는 무조건 배반을 한다. 이후 게임부터는 상대의 협력 가능성이 높으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의 배반 가능성이 높으면 나도 배반한다. 넷째, 티포텟 전략 첫 게임에서는 무조건 협력한다. 이후 게임부터는 상대가 협력을 하면 나도 협력을 하고 상대가 배반을 하면 나도 배반을 한다. 다섯째, 랜덤 전략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협력과 배반을 한다. 당신은 이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가장 상대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답은 4번, 티포텟 전략이다.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협력을 하지만 이후부터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나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티포텟 전략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라고도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전략이 다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 세상은 그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인간이 만든 모든 법과 규범, 규칙들이 그 전략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티포텟 전략은 상호성의 법칙과 역상호성의 법칙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도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고 상대가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 또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상호성의 법칙과 역상호성의 법칙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호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호의는 그 크기와 상관없으며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다. 물질적 호의에 대한 담래로 작은 선물이라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든 가난한 친구에게 경제적 호의를 베풀면서 그 호의를 다시 작게나마 물질적으로 되돌려받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호의를 베푸는 입장에서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 물질적 호의를 물질로 돌려줄 수 없다면 말로도 가능하다.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치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대는 자신의 호의에 대한 담래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호의를 지속해 갈 수 있다. 싫은 것은 처음부터 싫다고 말하세요. 거절 못하는 습관 버리기 확신을 가지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남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혹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예라고 하는 것보다 옳은 행동이다. 마트마 간디 유진은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6살 된 어린아들 한솔과 함께 살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틈틈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유진의 오빠가 그녀에게 부탁을 해왔다. 휴가 때 아내와 단 둘이 여행을 떠나고 싶으니 2주 동안 자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이야기였다. 한 번에 남자아이 셋을 상대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는 오빠의 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시험 걱정이 앞섰던 그녀는 대신 꾀를 내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돌봄도 수월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장난감 대여점에서 사내 아이들이 환장한다는 장난감 자동차 경주 세트와 비디오 게임들을 넉넉히 빌려왔다. 그런데 코드만 꽂으면 되는 비디오 게임과 달리 장난감 자동차 경주 트랙을 조립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유진은 자동차 트랙 설치를 옆집에 사는 아들 친구의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그는 자기 아이와 함께 유진의 집으로 와 거실에 경주용 트랙을 조립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되었다. 온 동네 아이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와 모형 자동차 경주 시합을 벌이고 비디오 게임을 했다. 공부를 할 생각이었지만 아이들의 고함 소리와 뒷치다거리에 유진은 집중할 수가 없었다. 2주가 그렇게 지나고 말았다. 우리는 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거절한 후에 일어날 갈등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장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속에선 노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예스다. 일상에선 이런 사람들을 마음 약한 사람 혹은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자기 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그것이 불만이나 불편한 사항과 관련이 있을 때 더 그렇다. 타인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하기에 웬만한 상황은 먼저 인내하고 보는 것이 이런 유형의 성격적 특징이다. 문제는 우리가 주변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결국 불평이나 불만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며 남의 부탁이라면 무리가 되더라도 들어주고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들에겐 타인의 요구나 부탁이 끊임없이 밀려들게 된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인내심이 강하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은 참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내면에 불만이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농담이나 비유 혹은 가벼운 푸념의 형태로 거절의 의사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앞서 유진이 2주면 너무 길다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한 것과 말을 다 끝맺지 못하는 형태로 대답한 것이 그 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도 이들에겐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거절이 아니라 승낙으로 받아들인다. 미적지근한 거절과 거듭 되돌아오는 부탁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거부의사가 언제나 거부되어 왔기 때문에 표출되지 않은 불만을 가슴 속에 쌓아둔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쌓아두었던 것을 폭발시킨다. 쌓였던 감정이 사소한 일을 계기로 폭발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들은 그들의 불만이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꿰어진다. 싫은 것을 인내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더라도 언젠가 상대가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행복한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선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남는다. 나는 그저 싫은 것도 인내하는 사람이고 어떤 부탁도 들어주는 사람일 뿐이다. 거절은 모두를 배려하는 행동 처음부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일시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곧 자기 삶의 주도권을 양보한 대가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주도권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양도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부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동할 때 우리는 최선에 다할 수 없다. 처음부터 거절하면 더 적합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훗날 자신이 부탁하게 될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거절을 사람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거절은 사람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그냥 의견에 대한 거부일 뿐이다.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의사전달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누구나 부탁을 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며 살아간다. 거절 뒤에 찾아오는 찰나의 불편한 감정을 견딜 수 있을 때 삶의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 심리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겠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거절하는 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요령이다. 첫째, 우선적 고려사항은 자기 자신이다. 누구에게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판단의 기준점은 상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노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거절하는 것이 좋다. 욕헌데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거절의 말을 뱉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 둘째, 절대 들어줄 수 없을 때는 단호하게 두갈식으로 거절하라. 미안한 마음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그 뒤에 일이다. 앞선 사례에서는 유진이 2주면 너무 길다라고 넌지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오빠가 일주일이라고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절할 명분이 사라져버린다. 불필요한 오해와 기대를 차단하려면 첫 마디에 거절하는 것이 좋다. 셋째, 수용할 수 있는 부탁이지만 다소 무리한 구석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판단하자. 생각해보고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면 부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상대에게도 좋은 인상을 준다. 이때 중재안이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자기 기준에서 마련하고 상대에게 제시해야 한다. 넷째, 예의 있게 거절하라.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서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사이라는 뜻이다. 거절에 따르는 불쾌감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들어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된다. 말이 길어지면 구차해지거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니 간략한 것이 좋다. 이렇듯 거절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면서 동시에 관계의 지속에 대한 진심어린 의사표현이다. 당신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거절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동일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모두들 인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먼저 변화하려는 사람은 없다. 레오 톨스토이 소연의 생일날이었다. 그녀의 동생과 어머니가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집으로 왔다. 그런데 생일파티가 시작되었는데도 소연의 남편 지섭이 주문한 생일선물이 도착하지 않았다. 지섭은 겸연적어 하면서 장모에게 변명하듯이 말했다. 4주 전에 미리 주문해놓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배송확인을 해두었어야 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러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장모가 지섭에게 말했다. 그럼 소연이에게 생일카드는 주었는가? 지섭은 당황했다. 장모의 집에서는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생일카드를 주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섭의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섭이 어쩔 줄 몰라하자 장모는 비난하듯이 말했다. 자네 같은 사람에게 딸을 준 내가 바보지. 그리고 소연에게도 이렇게 쏘아붙였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칠칠칠 못하니?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소연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딸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떴고 생일잔치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생일잔치가 엉망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장모의 말대로 생일 선물은커녕 생일카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지섭의 잘못일까?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누가 봐도 가장 큰 책임은 지섭의 장모에게 있어 보인다. 아무리 사위가 못마땅하더라도 딸의 생일잔치에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떠나버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연과 엄마와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소연이 아닌 과거의 소연과 엄마다. 부모와 자녀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롤모델이자 경쟁자로 의식하듯이 딸 또한 엄마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소연은 결혼을 해서도 아직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만약 소연이 엄마로부터 완전하게 자립한 상태였다면 소연의 생일날, 엄마가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행동했을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선생님,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까지도 그들에게 배운다. 그리고 점차 어른이 되어가며 어릴 적에 배운 것들을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만의 지식과 관점 등을 쌓아나가게 된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까지 어릴 때 배운 것이 몸과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대해 분노에 휩싸이거나 불만이나 불쾌감이 들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일에 분노하고 불만을 가져야 하는지 어릴 때 배운다. 엄마 아빠가 분노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학습한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간다. 그런데도 어릴 때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도 막강할 경우 어른이 돼서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은 자녀에게 일종의 운전면허 학원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학원에서는 세상이라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속도를 내야 할지 그리고 우회전을 하고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자녀는 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세상이라는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학원에서 배운 도로만 마주하게 되진 않는다. 또 운전하는 상황은 너무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땐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새로운 경험과 판단을 통해 운전실력을 늘려나가야 한다. 하지만 교습소에서 가르쳐준 것 외에는 시도해보지 않고 다녀본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보지 않는다면 그 운전자의 실력은 초보 운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판단은 남이 아닌 자신이 하는 것 소연의 경우가 그렇다. 소연은 결혼을 한 어른임에도 엄마가 자신의 생일잔치를 망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소연의 엄마는 소연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려 했을 것이고 그것에 주눅이 든 소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랐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연이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그녀에게는 편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비록 엄마가 소연에게 엄격하고 고압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엄마는 그녀를 외부의 자질구레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엄마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립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의 보호 없이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연은 커가면서 그러한 엄마의 보호로부터 차츰 독립을 했어야 했는데 그에 안주하고만 것이다. 소연은 엄마가 생일잔치를 망치자 화가 났다. 그런데 그 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누구를 향한 것일까? 소연은 왜 엄마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일까? 소연이 엄마의 그릇된 행동을 막지 못하고 내버려둔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화낼만 하다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동일시란 일종의 자기 방어다. 나를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여서 상황이나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만화 속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학생들이 연예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어른이 되려면 이런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어떤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판단의 책임을 자신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동일시하는 누군가에게 그 판단의 책임을 맡기면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쾌감에 대한 완벽한 변명은 이미 마련된 것이다.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연인이 그렇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모님의 말에 꼼짝 못하고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연인의 나쁜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말한 동일시의 함정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는 쏙 빠져나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소연의 생일잔치는 분명 그녀의 엄마가 망친 것이다. 하지만 소연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소연이 아무런 저항도 반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소연이 엄마의 공격적인 말을 저지했다면 어땠을까? 공격적이지는 않되 단호한 태도로 말이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애정어린 눈길을 던지면서 포옹을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부부애를 표현했다면 소연 엄마의 그릇된 언행은 대양 속의 잔물결처럼 사라졌을 것이다. 엄마는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테고 그녀가 했던 공격적인 말도 아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지 모른다. 세상에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 기분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